국가의 정식 명칭 독일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 연방공화국입니다. 하지만 독일 헌법이나 외교관계에서는 주로 Deutsche Lante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어로는 Germany, 프랑스어로는 Armani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기는 1832년 전제군주의 한가한 시위에서 사용한 깃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분데스플라그라고도 불리는 독일의 국기는 검정, 빨강, 황금색으로 구성되는데 검정색은 인권어감에 대한 분노를 붉은색은 자유를 동경하는 정신을 황금색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독일의 국기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식인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붉은색 배경에 하킹크로이츠 문자를 새긴 나치 독일의 국기로 잠시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다시 지금의 국기를 부활시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부에 있는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며 북쪽으로는 북해와 덴마크 동쪽으로는 체코, 폴란드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 서쪽으로는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35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62위이며 이는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의 한국보다 3.5배 정도 큰 크기입니다. 독일의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8200만명으로 세계 19위로 터키와 인구수가 비슷하며 이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독일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3조 6천억 달러 이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게르만족이며 유테인, 슬라브인 등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공룡어로는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신교와 구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신교는 주로 북부와 동부에 분포 구교는 남부와 서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유럽 지역에 머물던 게르만족은 기원전 2세기경 남하를 시작하여 현재의 라인강과 도나광유예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기원전 50년경부터 로마제국은 게르만족이 정착해 살던 지역을 차지하려고 수차를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특히 기원후 9년, 아구스투스가 이끈 로마 대군이 토이토부르크숲 전투에서 게르만족 연합군에 대패하면서 그 뒤로 로마제국은 라인강 건너로 물러닫다고 합니다. 기원후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훈족의 압박 등으로 인해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476년, 서로마제국이 멸망합니다. 이때 갈리아 북부지역에 정착한 프랑크족이 유일하게 존속하여 프랑크왕국으로 게르만계 부족을 통합하게 됩니다. 481년, 클로비스 1세에 의해 세워진 프랑크왕국은 게르만족의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크왕국은 처음에는 프랑스 북부와 네덜란드 남부, 독일 중서부 지역에서 시작해서 점차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메로빙거 왕조에 이어 등장한 카롤링거 왕조 시기, 카롤루스 대제는 활발한 영토 확장을 감행하며 프랑크왕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통치자였던 카롤루스 대제가 사망한 후 영토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겪습니다. 결국 프랑크왕국은 843년 베르덩 조약과 870년 메르센 조약으로 인해 동서프랑크 제국으로 분열되었고, 셋째 아들이었던 루투비 2세는 현재의 독일 지역인 동프랑크 왕국을, 차남이었던 카롤루스 2세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서프랑크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동프랑크 왕국은 카롤링거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루투비 4세가 후사 없이 죽자, 이어 즉위한 콘나드 1세 역시 일직 사망해 당시 가장 유력한 제후였던 작생공작 하인리 1세가 국왕으로 죽이하였습니다. 하인리 1세의 뒤를 이어 936년 독일 왕으로 직위한 오토 대제는 국경을 경고히 하고 이탈리아의 내란을 진압하는 등 카롤루스 대제에 이어 다시 한번 중부 유럽의 패권을 확립했습니다. 한편 오토 대제는 내부적으로 왕권에 대항하는 귀족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교회와의 결합을 시도했고, 962년 교황으로부터 대관을 받아 신성로마 제국이 시작되는데요. 그 후 13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황제시대로 역대 독일 국왕은 모두 황제의 칭호를 가지게 됩니다. 고대시대부터 게르만족은 하나의 정치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부족으로 나뉜 상태를 유지했었는데, 여러 제국을 거치면서도 제후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독일 내부의 문제보다 이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중했고, 제후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256년부터 17년간 제후들 간의 안력다툼으로 새로운 황제가 선출되지 못하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대공의 시대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1356년 카르 사세가 혼란을 수습하고자 7선 제후의 황제선거를 규정한 금인칙서를 공표하였습니다. 금인칙서는 강력한 공국을 다스리는 선거 후 7명이 황제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법이었는데, 15세기부터는 오스트리아 대공국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황제자리를 독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1517년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였던 마틴 조턴은 95개족 반박문을 공표, 로마 가톨릭교회의 타락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면제부 판매로 수탈을 일삼는 로마교회와 황제권 강화에만 집착하는 카르로세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에서 독일인들은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 당시 황제 카르로세는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바로 저지하지 못했고, 결국 1555년 아우크스프르크 종교화해를 통해 황제는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공존을 승인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아우크스프르크 화해 이후에도 종파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1618년 보헤미아 신교도의 반란이 계기가 되어 30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국제적 규모의 전쟁을 치르면서 독일의 국토는 극도로 망가졌고, 인구도 급감한 등 피해가 심해졌습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종교적 평화는 달성되었지만, 독일은 크고 작은 30여개의 공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가장 막강해진 독일의 제후국은 플로이센이었습니다. 플로이센은 17세기 초 라인강변의 영토를 얻어 급속히 성장하였고, 30년 전쟁 이후로는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초 프리드리 빌헤렘 1세는 관료제를 정비하고 상비군을 설치하여 절대왕정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18세기 중엽 계몽전제군주로 알려진 프리드리 2세는 오스트리아와 칠은 왕위계승전쟁과 7년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플로이센을 유럽강국 중 하나로 발전시켰습니다. 한편 1789년 프랑스에서 터진 프랑스혁명은 독일의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혁명 프랑스군의 활약으로 플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크게 패한 것입니다. 뒤이어 독일을 침공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를 쳐부수고 라인동맥을 결성하여 1806년 신성로마제국의 최종적 해체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플로이센은 사실상 프랑스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타도 이후 1815년 빈체제가 수립되었고 제국을 대체하기 위해 총 39개의 주권국가로 구성된 독일 연방이 생겨나면서 플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독일 연방의 핵심국가로 부상했습니다. 1862년, 플로이센의 총리가 된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통일은 언론과 민중이 아닌 철과 피해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철혈 정책을 주장하며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플로이센 중심의 통일을 이끌었습니다. 플로이센은 플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과 플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며 독일의 패권을 장악하고 1870년, 드디어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1890년 비스마르크가 은퇴한 후 왕위에 오른 젊고 모험적인 황제 비레르미세는 범기름한 주의를 표방하고 신항로 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와 등과 제국주의적 대립을 격화시키며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불러왔고 결국 1914년, 산하예보 사건을 계기로 제1차 세계대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20세기 초반 유럽 열광들이 각자의 세력을 팽창시키던 와중에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는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자 3국 동맹이었던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함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3국 동맹의 나머지 한 나라였던 이탈리아는 처음부터 동맹의 등을 돌렸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 협상에 포위당했습니다. 5년간 이어진 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 측의 승리로 끝이 났고 1919년 6월,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독일은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을 갚아야 했으며 나미비아, 카메론 등의 해외 식민지를 대거 잃게 됩니다. 1차 대전의 패배로 제국이 몰락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된 독일은 1929년에 시작된 세계 대공황으로 전후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웠고 무계획적으로 마르크화를 찍어낸 탓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던 독일인에게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며 등장한 나치라 불리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아돌프 히틀러는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등에 업고 총통이 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의 패배 결과였던 전쟁 매상금 지급 중단을 주장하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합하고 폴란드를 침입하는 등 파죽지세로 유럽을 점령해 갔지만 중립을 지키던 미국이 1941년부터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대세가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1945년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오랜 기간 계속된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전쟁 이후 독일은 1949년 포츄남 협정에 의해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리하는 독일 연방공화국과 소련이 관리하는 독일 민주공화국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독은 미국의 경제운조를 받아 통화개혁을 실시하고 1950년 초부터 가파른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소련식 계획경제를 받아들인 동독은 공산주의 세력이 국가경제와 사회를 통제하면서 정치적 자유는 억압받고 경제발전은 낙후되었습니다. 1987년 고르바초프에 의한 소련이 개망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동독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이듬해인 1990년 독일은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1990년 10월 3일기에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던 동독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연방국이었던 서독에 편입하기로 결의하면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동독과 서독이 통합되고 통일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1990년 10월 4일 베를린 제국의사당에서 최초의 전독의회가 개최되었고 12월에는 최초의 독일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통일된 독일 연방공화국은 1949년 제정된 기본법에 기초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의, 법치주의에 의한 자유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19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이라 일컬어지는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어낸 국가입니다.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었던 바이마르 헌법에서 발전한 독일의 헌법은 세계 민주주의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일은 신성 로마제국 시기부터 이어진 연방제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선진화된 연방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이전에는 11기주, 통일 이후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권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수평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호의존하여 조화롭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양원제, 내각 책임제로 연방하원과 연방사원의 양원제이며 여기에 연방하원의 다수당의 지도자가 연방총리가 되어 연방 내각을 구성합니다. 연방의회 의원은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병용한 직접선거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현재 독일의 연방의회 의원수는 총 709명입니다. 국가원수인 연방대통령은 연방총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 5년에 중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수반이자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총리는 임기 4년에 역시 중임이 가능합니다. 연방수상은 독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며 정치 및 행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독일의 정치체제를 특별히 수상 민주주의라 칭하기도 합니다. 2019년 독일의 대통령은 2017년부터 역임해온 프랑크 발터 슈타인 마이어로 독일 3인당 원내대표와 외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2019년 현재 독일의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 2005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독일의 총리를 역임 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계 인사로 꼽힙니다. 독일의 주요 정당으로는 전통적으로 우파를 대변하는 기독교 민주연합과 좌파를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이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재탄생한 통일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기에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이에 걸맞는 외교적 역할을 국내외적으로 요청받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유럽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양대축으로 삼고 독일의 국제 정치적 위상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일환으로 2007년 상반기 EU 의장국, 2017년 G20 의장국 활동에 주력하였고 유럽연합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도력 역할을 지속하였으며 환경, 인권, 테러리즘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1950년에서 1973년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에 기반을 둔 자유방임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면서 경제성장, 고용, 물가, 국가재정 등의 측면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기저에는 경제적 지원을 해준 미국의 마셜플랜과 독일 국민들의 금면성과 높은 기술 수준, 공업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대한 사회복지제도, 높은 조세부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이어서 1990년대에는 막대한 통일비용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1991년 통일 당시 동독지역의 1인당 GDP는 서독지역에 비해 4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기술의 낙후, 장비의 노후, 환경오염 등 동독과 서독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은 한 해 평균 1000억 마르크 이상의 엄청난 금액의 지원을 쏟아부으며 동독지역의 통신, 교통, 건설 부문 등의 산업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힘썼습니다. 국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통일 경비를 줄이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데 독일의 수출 산업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1999년 후반부터 독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회복되었고 실업률도 낮아지면서 독일의 경제 상황이 큰 폭으로 호전되었습니다. 독일은 GDP 기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미국, 중국과 함께 수출액, 수입액이 모두 1조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국 중 하나로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공업이 발달한 경제구조답게 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약 30%를 차지하며 높은 생산성과 탁월한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독일의 뛰어난 공업기술은 현대 기술력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크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민차인 폭스바겐을 비롯하여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 자국산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은 우수한 품질과 성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 들어서는 세계 각국의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을 인수하여 전 세계의 고급 자동차 시장은 독일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기계 공업 분야에서도 독일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계 및 설비 제조업은 독일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이고 그만큼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인메탈, 칼차이스, 맨, 지멘스, 보쉬 등 각 업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들어 하이테크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자공학과 로봇산업, 신소재와 소프트웨어와 같은 중요한 미래 분야 산업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기반을 견실히 다졌습니다. 3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수공업, 제조업, 도소매, 관광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전체 기업 수의 99%, 전체 일자리의 70%, 전체 기업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럽 중부에 위치한 독일은 유럽에서 7번째로 넓은 국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부에 있다보니 총 9개의 다른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해와 발타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차츰 낮아지는데 이는 독일 남부지역에 위치한 알프스 산맥 때문입니다. 반대로 북부지역은 북독일 평온이라고 불리는 높고 평탄한 평야시대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요 하천으로는 북해와 발타해로 흐르는 도나우강 외에 라인강, 베저강, 엘베강, 오데르강이 있습니다. 독일의 기후는 크게 북서부지역의 해양성 기후와 남동부지역의 대륙성 기후로 나뉩니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춥고 건조한 편이며 여름은 따뜻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입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사계질이 뚜렷한 편이지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겨울철 남부지역이 북부지역에 비해 더 추운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14년 발표된 UN 인간개발지수 HDI 조사에서 총 187개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이며 인구밀도 역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은 구석구석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이며 인구의 약 30%는 독일의 80개의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위넨, 디셀도르프, 프랑크프루트로와 같은 독일 도시들은 좋은 일자리, 깨끗한 환경, 낮은 범죄율,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기관과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80개 이상의 노벨상을 휩쓸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독일은 물리학, 기계공학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는데 독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긴밀하게 연계된 대학과 기업연구소 및 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이후 독일 전 지역의 등록금이 완전히 폐지되어 우수한 인재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넨 공과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와 같은 독일을 대표하는 대학교들은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매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유학생들에게도 유학하고 싶은 대학교로 꼽힌다고 합니다. 독일어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독일어는 인도 게르만 어족에 속한 언어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물론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텐슈타인에 거주하는 약 1억 3천만 명의 인구가 독일어를 모국어 또는 제2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영어가 잘 통하는 편이고 터키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터키어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독일의 문화는 특정한 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각각 독특한 지방색을 보이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독일 문화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1년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나라입니다. 전통 민속축제부터 뛰어난 음악가를 기념하는 음악제, 종교적 축의를 기념하는 종교축제 등 풍부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가 바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정후부터 10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윈헨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입니다. 독일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서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독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1810년 10월 바이에렌 공국의 비레름 1세 결혼을 축하하는 축제에서 시작된 옥토버페스트는 1883년 윈헨의 맥주 회사들이 축제를 후원하면서 독일을 대표하는 국민축제로 발전되었습니다. 윈헨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옥토버페스트라면 퀄렌에서는 매년 11월에 열리는 퀄렌 카니발 축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퀄렌 카니발은 세계 3대 카니발의 하나로 수십 개의 카니발 단체가 참여해 3개월 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펼칩니다. 또한 매년 10월에는 프랑크프루트 암마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랑크프루트 도서전이 열립니다. 15세기 구텐베르크 인쇄술 발전을 기르기 위해 시작한 도서전은 매년 가을 5일 동안 펼쳐지는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자리잡았습니다. 축구는 독일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1900년 독일 축구협회가 설립되었고 20세기 초 바이에른 민헨, FC 샬케 공사와 같은 축구 명문클럽들이 잇따라 창단되면서 독일 축구는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축구의 인기는 잠시 주춤했지만 전쟁 이후에는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고 2차 대전 이후 축구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독일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1954년 처음으로 스위스 월드컵에서 서독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2018년 러시안 월드컵을 치를 때까지 단 3번을 제외하고 모두 16강 진출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독일 축구 대표팀은 이른바 전차군단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데요. 뛰어난 조직력과 팀워크, 빈틈없는 수비력과 힘있는 경기를 펼치는 강력한 독일 축구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독일의 프로축구리그인 분데스리가는 1964년에 16개의 클럽으로 시작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수준 높은 리그로 명성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 축구리그 중 평균 관중 수가 가장 많아 재정자립도가 높기로 유명한 분데스리가는 매 시즌마다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팬들이 가장 열광하는 높은 수준의 축구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실용성을 중시하고 각 지방의 특색이 강한 독일의 국민성은 독일의 식문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각 지방마다 즐기는 음식은 물론 조리법과 먹는 방법도 각각 다르며 맛의 차이도 뚜렷하다고 하는데요. 겨울이 길고 농사가 어려운 자연환경 탓에 독일에서는 겨울 보존 식량으로 돼지고기를 활용한 저장식품들이 발달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독일 소시지였습니다. 소시지는 부위별로 자른 뒤 남은 돼지고기를 갈아서 돼지 창자 등에 넣어 만든 식품으로 독일인의 절약전신을 볼 수 있는 전통음식입니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조리법과 재료로 소시지를 만들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도 맛이 뛰어나고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맥주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맥주와 뗄 수 없는 나라인데요. 세계 1위의 맥주 소비국일 뿐 아니라 5,000종 이상의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식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에게는 맥주는 술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에 가까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년에 독일인 한 명이 마시는 맥주는 평균 127.4L, 하루 평균으로는 약 350ml 정도라고 합니다. 독일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 맥주 양조장이 있어서 각 지역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맥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1615년 비렐룸 4세가 독일 맥주 순수법을 제정해 맥주 양조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국민들이 식음료로 마시는 맥주에 해로운 성분이 첨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철학은 음악, 문학과 함께 독일의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인은 너무 이론적이라는 박한 평가를 받을 때도 있지만 사색과 철학은 독일인들에게 오랜 역사적 전통 중 하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 바탕을 두고 발전된 독일 철학은 18세기 인마누엘 칸트의 순수위성 비판을 거쳐 19세기 관념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로 격동의 역사를 겪으면서 니체,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는 전 세계의 철학에 큰 업적을 남긴 유명한 철학자들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독일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앙겔라 메르켈과 슈테피 그라프가 있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독일 총리인 메르켈 총리는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4년 연속 포부스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이기도 하였으며 2015년에는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메르켈은 1954년 통일 전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교회 목사였던 아버지의 발령으로 성장기 시절은 동독에서 보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동독 출신이라고 합니다. 당시 동독에서는 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어 종교에 인색했던 탓에 메르켈 가족은 그다지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없었지만 메르켈은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명문 라이프치 대학교에 입학하여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동독 정부에서 거듭 메르켈에게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입당을 요구하는 등 그녀를 정치계에 끌어들이기 위해 시도했으나 메르켈은 정부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물리학에 매진하여 양자화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한눈팔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던 메르켈은 독일이 통일된 뒤에도 자신의 커리어에 전혀 손상을 받지 않고 매끄럽게 독일 정책에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켈의 정치입문은 1989년 동독 민주화운동단체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빠른 시간에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간 그녀는 1990년 동독 과도정부 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통일 후 치른 첫 번째 총선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7살의 나이에 여성 청소년부 장관을 거쳐 환경부 장관, 기독 민주당 최초의 여성 당수 겸 원내총무에 오르는 등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 나가다가 2005년 총선에 승리하며 독일 최초의 여성 연방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경제대국인 독일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근검 절약하는 정신과 물리학자 출신다운 냉철하고 실용적인 리더십을 겸비하여 국내외에서 끈기있게 주요 협상을 이끌어내며 중요한 순간에는 과감한 결단력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보수 정당인 기독교 민주당 출신이면서도 폭넓은 정치적 판단으로 진보 정당인 사회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여혈축구편에 자처했던 메르켈 총리는 페이스북에 독일의 축구 패배를 아쉬워하며 올린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피파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후보로 거론되던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조현우,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한 대한민국에 2대0으로 패하여 월드컵 탈락이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독일의 또 다른 유명한 인물로는 테니스 역사상 최고의 여자 선수라는 슈테피 그라프가 있습니다. 슈테피 그라프는 남녀 테니스 선수들을 통틀어 유일하게 한 해의 4개의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캘린더 그랜드슬래머이기도 합니다. 1969년 태생의 슈테피 그라프는 어린 시절 자동차 보험 판매자이자 테니스 코치였던 아버지 페터 그라프로부터 처음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슈테피 그라프는 3살 때부터 나무라켓으로 스윙하는 법을 배웠고 4살 때부터는 코트에 나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5살이 되어 첫 대회에 참가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을 한 후 테니스 유망주로 떠오르며 12세, 18세부에서도 우승을 하게 됩니다. 슈테피 그라프는 14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프로 테니스 선수 랭킹 100위 안에 들게 되고 16세 때는 세계 랭킹 6위가 되었으며 다음에 LA 올림픽에 서독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인 페터 그라프는 슈테피 그라프가 유명해지면서 초청받은 대회 행사나 모임 요청 등을 모두 거절하며 그녀가 오로지 훈련에만 매진하도록 도왔습니다. 청소년 시절 꾸준히 실력이 성장하던 그녀는 17세 때 당시 여자 테니스계를 양분하고 있던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와 크리스 에버트에게 패배하며 슬럼프를 겪기도 하였으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그해 4월 생애 첫 WTA 대회 우승컵을 안게 됩니다. 이후로 슈테피 그라프는 테니스 여제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슈테피 그라프는 1988년과 1989년 2년 동안 최고 전성기를 맡게 되는데요.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19세에 20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지만 출전했던 대회에서 96%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며 그랜드슬램을 싹쓸이하고 올림픽 금메달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1988년에 테니스의 4대 그랜드슬램 대회인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민블던, US오픈을 모두 우승하면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캘린더 골든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프로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총 377주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하며 남녀선수를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세계 1위를 지킨 그라프는 은퇴하던 해인 1999년에도 프랑스오픈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 랭킹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 동안 그랜드슬램 대회의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라프는 지금까지도 테니스의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Q&A Q&A Q&A